나는 재훈이 형이 가래떡을 좋아하잖아. 가래떡 좋아하죠. 가래떡으로 세 가지 요리를 해갖고 올게. 진짜 이런 동생들이 어딨어. 얘 안 빠지게. 아니면 테이프 좀. 나랑 같이 하자. 알았어요. 그러면. 소시 썼어. 난 뭘 하면 돼? 이 사이에 참치 마요를 쑤셔 넣어. 떡 사이에. 무슨 맛일까? 그러게요. 비닐로 장갑. 오우. 와 맛있겠다 이거. 둘일 건가 봐. 응. 그래 좋아. 괜찮지. 참치 마요 가래떡지. 오우 맛있겠다. 잘한다 야. 뭐하게? 너 저거 도와줘 우선. 일단 저거 도와줘 글씨 못 써 쟤네들. 좋아. 좋아 좋아 좋아. 이거 뭐야 예전에 썼던 거야? 야 이거 티키타카 걸 또 와. 알잖아. 여기다가. 봐봐. 미우새의 희망. 미우새의 희망. 탁재훈. 탁재훈 여기 있어. 탁재훈 대배우. 대배우. 대톱배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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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게. MC도 봐. 어? 야 진짜. 형 얼마나 지금 떨릴까요? 그쵸 첫 방송인데. 첫 방송? 아 나 기대된다. 첫 방송이 중요해. 첫 주인공이구나 아마. 나 재훈이 형 나오면 나 눈물 날 것 같아. 어떡해. 뭔지 알지? 나 이름보다 되게 감동스럽게 본다. 뭐 혹시 쓰네 그래도. 잘했어 너 공부 잘했어? 공부 잘했어? 아니 그림을 맨날 그랬어. 공부 하나도 못했어. 아 그래요? 나 학교를 할 때 필기한 적이 없어서 나 여기 그거 굳은살 하나도 없다. 아 완전 예쁘지. 잠깐. 공부 안 했다는 소리지. 탁재훈 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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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톱배우. 한문으로 대가. 큰데. 설마. 큰데 몰라요? 진짜 그런 사도다. 와 큰데 몰라요. 아니 아니 정말. 이거 쓴다는 게 굉장히. 문서는 알아. 문서가 큰데는 알아. 우와. 잠깐만. 갑자기 까먹었어. 뭐야 저거. 대. 모르기도 참 쉽지 않은데. 그죠? 6. 6. 미니스텍에 써줬잖아요. 우와. 뭐야 이게. 우와. 큰데 모르는 건 진짜 큰데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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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왜 헷갈리지 지금. 와 미치겠다. 이거 나무 무기잖아. 와 내가 한 번 여기서 제일 잘하네. 해봐 해봐 해봐. 해봐. 와 형 큰데 이거 아니야. 큰데. 이게 큰데고. 이게 큰데고. 그렇죠. 제일 낫죠. 하하하.